강남구청 홈페이지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강남구청소년증 만 9세부터 18세까지 대한민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소년증은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되는데요 별도의 수수료는 없지만 명암판 사진 한 장과 신청서를 꼭 지참해야 합니다 청소년증의 가장 큰 혜택은 할인인데요 시내버스, 시외버스, 지하철과 철도에서도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생겨 답답한 청소년이라면 언제든 고민상담을 할 수 있는 사이버상담실을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? 강남청소년수령관 홈페이지에 마련된 온라인 비밀상담방 고민이 있을 땐 언제든 찾아가도 좋습니다 이외에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교육, 문화,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싶다면 청소년수령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몸과 마음 모두가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강남구 청소년 친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매일매일이 새로운 강남구 청소년들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내일 강남구가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